어? 어? 뺏뺏! 뺏뺏! 이거 나누 안 되냐고 이거! 뺏뺏뺏! 어 말 말이다! 오늘 마무리 내려야겠는걸? 어 자루가 어디갔지? 분명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? 켁 켁 켁 켁! 어? 자루? 준순이? 켁 켁 켁 켁! 자루야! 자루야 노을 분수가 됐어! 나 여깄지! 뭐야 이 단무지는? 어 나 이상해 캐릭터가 뉴비가 됐어! 재접해! 재설정 해볼까? 재롱? 야 재접해라니! 뭐냐 너? 너 그래도 뉴비인데? 어 됐다! 자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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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였나봐! 다행이다! 우리가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다 깰 수 있는 점프맵으로 한번 해볼건데 꿀밤이 사람이야? 꿀밤이 사람! 너 밤 아니야? 인간! 아 알았어 그럼 해보자 자 일단 여기는 난이도하고 여기는 난이도 중이에요 우리는 고수니까 하부터 난 하 안하고 중하고 싶어 아니야 우리는 고수니까 하부터 해야돼 여기는 바로 그냥 3초 만에 쳐내자 그럼 3초 3 자 3초 시작했어 그렇다고 아니야 3초 시작했어 아직 잠깐만 왜 둘 다 아 이게 안나오네 그니까 이거 안나오지 나 또 뉴비되는거 아니냐? 아 아오 바보 왼쪽이요? 응 나 뉴비냐? 아니야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 꿀밤이가 자기 고유색을 못 믿었네 아 보라색을 믿었어야돼? 그럼 그럼 왜냐면 꿀밤이는 분홍색 좋아하잖아 그래도 너의 고유색은 뭐야? 보라! 그러면 보라색을 믿었어야지 꿀밤이 그 보라오? 꿀밤이 야 꿀밤이 이거 내가 봤을때 초보길도 깨기 힘들어보이는데? 왜? 아니야 이벌부터 제대로 해볼게 아 좋아 근데 꿀밤아 나 여기 너무 답답해 너 왜 안가 근데? 뭐해? 여기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꿀밤이가 말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어 뭔데? 여기가 가운데가 아니어서 너무 답답해 어? 여기 라인이 딱 가운데가 아니야 나 몰랐어 나 이게 너무 지금 계속 오면서 답답했거든 그래서 이걸 언제 말하지? 하고 타이밍 재고 있는데 꿀밤이가 말이 많아서 타이밍을 못잡고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었어 나 이제부터 말 안해 아니야 장난이야 빨리 와 자루야 자루야 근데 이거 한 번에 죽으니까 조심해 아 어 그니까 한 번에 죽더라 근데 자루는 이런거에 안죽지 넌 너 그다 큰코 다쳐 나 코 크긴 해 우리 가족이 좀 유전적으로 코가 커 맞아 여자적으로 코가 커 야 야야 잠깐만 너 Street 야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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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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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어 자루야 어? 우와 뭐야? 오! 깬 게 아니었구나 나도 깬 줄 알았어 고양이! 고양이 쿠키인가 봐 이거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? 고양이 쿠키 뭐죠? 딸기맛 날 거 같아 이거 어떻게 가냐?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키퍼트락 걸고 그냥 해봤는데 되네? 그니까 빨주노초파 뭐? 와 개구리 오! 자르다 깨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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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공들이 되게 아 이거 진짜 이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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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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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이거 내꺼 가져? 여기 저기서 살어 롯돌프 자슴코는 개코! 세우 반짝이는 코딱! 아 이거 하면 안돼 내 사람들 책임당해 머리가 호떡지를 금지어로 해놨거든 금지어로 해나가지구 책임당해 선물이다 선물이다 나 이거 다 뜯어볼래 하나씩 이거 쪼끔쪼끔한거 보니까 별로 뭐 아니야 원래 선물이 작으면 좀 비쌀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여기 아이패드 들어있어 아이패드 저렇게 작아? 어? 아이패드 그렇게 작아요? 너 왜 죽었어? 안 죽었어 무슨 소리야 왜 몸이 뉴비였는데? 와! 바나나 바나나 무너지게 바나나 무너지게 바나나 나 안 죽었어 우회야 아 그래? 둘 옷도 없어진다 너 왜 더 빠르냐 나는 이 선물 상자 좋아 영롱해서 이거 까자 여기에는 진짜 이거는 엄청 좋은 자루가 들어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지? 뭐? 빈수레가 요란한 거 꿀밤이가 많이 해봤잖아 자루 요란한 거? 아니 아니 꿀밤이 그래서 저거 아니 아니 꿀밤이 그래서 저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자루가 요란하다고? 꿀밤이 머리처럼 깼다 어 다 깼다 아니야 깽고 아직 아니다 어? 뭐야 어 자루야 왜왜왜 이 사이로 쏙 빠졌어 너 말랐다 여기가 우리 포토존이야 대박 오 우리 여기서 예쁘게 사진 한 번 찍고 가자 탤칵 탤칵 여기 여기서도 자루가 동생이니까 작은 거 앞에서 자루가 동생이야 꿀밤이가 꿀밤이가 네 언니 탤칵 탤칵 좋아 근데 여기 더 있는 거 아니야? 이 위에? 여기가 길이야 바보야 너 어디 그걸 뛰어내려 뭐야 나 여기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디 길이 또 있어? 아닌가 끝인가? 야 아니잖아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자 자 저기다 저기다 자루야 여기야 내가 알려줄게 여기야 거기 맞아? 어 가자 가자 가보자 고수인 척하기 옆으로 가기 고수인 척하기 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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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왕창자가 있구나 오이 와 빛나고 대박 이뻐 와 제일 이뻐 야 우리 이걸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중수의 길 그냥 확 깨도 되겠는데? 어 그러니까 중수의 길게죠 쇼옹 쇼옹 대박 이뻐 오우 치키 치키 차카차가 초고초고초 치키 치키 차카차가 초고초고초 치키 치키 차카차가 초고초고초 우와 멋있다 우리 선호공이야? 자우를 우리 생각보다 많이 왔어 많이 오 근데 이거 진짜 기네 생각보다 그치 근데 중수의 길은 좀 짧아보인다 맞지? 응 중수의 길은 진짜 3초만 깨겠는데? 아 참고로 우리 3초에 안 걸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3에서부터 안 셌기 때문이지 예스 예스 자 여기서도 3 오 어? 매달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맞지? 그치 매달리기 하려고 그랬다가 맞아 잘못한 거 같은데? 매달리기 하려다가 실수하신 거 같아 오 오 으악 야 탱 양탄자 잃어버렸어요 어허 예스 예스 나 이 길어 어 왜? 이거 매달리기 가능한데? 아 진짜? 회오리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어? 어 근데 하고 가야 돼 저 친구 왜 자꾸 저렇게 떨어지는거지? 그래서 중수의 길인가? 아하하 이 위로가서 꼼수로 갈 수 있어서? 아하 아 그래서 중수의 길이라고? 꼼수로 가서? 응 왜냐면은 고수들은 아 야 야 오이 긁적 긁적 이거 고수의 길이다 이거 생각보다 뭔데? 그래서 꿀밤이는 깼지? 어 뭐야 어? 재쳤다 아 어헴 어허 너 그게 동생한테 무슨 말버릇이야?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허 야 우리 진짜 재단생들의 실력을 보여주자 그니까 우리 이거 이대로는 안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허 자루는 아무래도 그렇게 실력인거 같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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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 딱 기다려봐 원래 사람 말이야 기회가 삼세번이 있는 법이야 그럼 자루 이제 기회 다 쓴거 같은데? 아니야 아직 안썼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 아니야 조용히해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이제부터 안죽어보자 어 진짜 오 오 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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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껍다? 응 별로 너 근데 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안가고 나 이렇게 회오리 또 하고 야 이거 여기 중수에게 민정 근데 이거 중수가 아닌데 이정도면 이 정도면 고수야 그러니까 이정도면 고수인데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매달리네 앞으로 매달려야 돼 무조건 어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대박인데 이래서 징수의 길이네 진짜 꼼수에 맞네 그러니까 징수의 길이네 이거 이거 일부러 그렇게 안 되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그냥 꼼수의 길 오케이 야 이거 아프다? 어? 어? 너무 힘피안다는데? 어? 어 야 너 왜 그래? 아악! 뒤결판 했어 잘해 뒤결판 했어 야 미국에서 다장기로 했어 이 자라 됐을 때 이야야! 멈추는거 싫어하냐? 멈추는거 싫어하냐고 웃겼다그래도 아 멈추는데? 잘 완전 웃기네 멈추는 거 조심해야 돼, 그것까진 계산을 못했어. 그니까, 내가 고수였다면 그거를 계산을 했을 텐데, 중수, 어? 어? 왈바라! 왈바라! 야, 나는 안 되냐고, 이거. 왈바라! 왈바라, 오늘 마무리 내려야겠는걸? 못 올라가, 멍멍이랬어. 나 어떡해, 왈바라. 너 못 올라가냐. 점프해도 안 되냐. 응? 응? 어, 왈바라. 대박. 대박. 오늘은 왈바리랑 같이, 사람이라면, 뭐야? 왈바라, 왈바라, 이거 제목 뭐야? 왈바라! 왈바라! 왈바리라도 깰 수 있는 맵을 해봤어. 아니야, 사람이라면 다 깰 수 있는 맵이야. 점프 맵. 응. 모가지 길어진거봐. 알겠어. 왈바라, 우리 그러면 이제 미끄럼틀 타면서 끝낼까? 응! 왈바라, 놀은색 타? 여복이 노란색 타할래? 오 왈바라, 왈바라? 물 sec어로 warn다지! 울거다jem! 울거장cient창 territories without any more, 네, 자녀 spot. 이제 마지막 강좋을 수 없이